안녕하세요. 스포츠서울TV 윤지아입니다. 릴리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? 네, 오늘은 의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요. 양손을 뒤에 있는 의자를 잡아주세요. 자, 여기서 코르지를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연다 생각하셔서 쭉 늘리신 상태에서 시선은 45도 상방을 향해주세요. 자, 코르지를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줍니다. 다시 한번 코르지를 마시고 자, 여기서 그대로 어깨만 앞에서 뒤로 원을 그린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어깨 쭉 늘려주세요. 다시 들여 마시고 한 번 더 들여 마시고 자, 반대로 갈게요. 들여 마시고 그대로 시선 정면 보시고 손 편하게 다시 내려놓으시면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